네 약간 양시장 바닥을 좀 살짝 찍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나스닥 선물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데 외국인이 좀 더 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동안 또 계속 짚어주셨던 그런 조선주나 에너지 계속 달렸었잖아요. 좀 약합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곡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하반기 제대로 된 거래일이죠. 지난 금요일은 금요일이었고 1일이었어도 아마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2022년 하반기인데 항상 7월달에는 변곡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제가 밑으로 추세선을 하나 걷어놨는데 이게 지금 7월 초순쯤에 이 자리를 좀 찍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주에 한 차례 정도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음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 지수가 처음에 급락할 때 315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렸을 때 6월 중말순쯤 말 말고 6월 중순쯤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9에서 13일 정도의 2주 코스로 장이 움직이고 조금 늦으면 평균 21일에서 25일 정도 조정을 받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연초에 크게 하락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20일, 22일째 바닥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30일짜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장에서도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간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9에서 13은 이미 지났고 그다음에 21 타이밍도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 타이밍에서 지수가 고점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300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필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버티려고는 하고 있는데 진행자도 언급을 했듯이 있다 특징주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동안의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이 약세를 주는 게 오늘장 특징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장도 보면 나스탁은 조기 종료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기는 없지만 금요일 날 ISM 지표가 역시 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한테 엇박자로 나오는 그게 금리 인하 관련한 어떤 그런 코멘트거든요. 그런 것도 좀 시간 되면 짚어주면 좋은데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요일 날 미국장이 지표도 안 좋았고 그랬는데 올라간 그 부분이 해석이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연말로 가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 기사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코멘트를 저의 의견을 줘야지 되는데 저는 그건 안 좋은 쪽 인상했으면 그냥 끝까지 인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생하고 중국이 그동안의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조종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특징이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아까 항생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다가 지금 방송하면서부터 지금 올라오거든요. 300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동성으로 우리가 알아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10시 30분 기준에는 2만 1,400이 지금 2만 1,700 부근으로 급하게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오집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항생은 저렇게 엄청나게 흔들렸어도 독일 시장 보시면 특별히 흔들리지 않았죠. 독일의 특징은 이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독일의 추세선을 그면 딱 이렇게 그면 찍을 수 있는 저점을 딱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스닥과 중국 시장의 중간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장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곡점 눈치보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선 하단이면 300을 살짝 깨는 자리입니다. 이 정도까지 늘렸다가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나스닥이 반등 나오고 삼성전자 양호하고 항생이 좀 양호하게 움직여주면 일단은 이번 주에는 안 찍고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시간 타이밍이 얼추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간 타이밍은 왔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삼성전자 특징으로 가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보다시피 최근에 주식시장과 함께 쭉 밀린 쪽 이쪽이 지금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하고 이쪽이에요 여러분. 조선주 쪽 보시면 이제 또 한 번 정도는 조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밀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에너지 관리 연주인데 OCI 보다시피 OCI도 1, 2, 3, 4, 5로 오면서 전구점 원자료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변곡점에서 물량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세게 밀리는 쪽은 차트가 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는 쌍봉의 그림에서 조금 더 세게 밀리고 61선 단학으로는 좀 여력이 있죠. 이쪽은 좀 세게 밀리는데 자 이건 특징입니다. 일단은 특징부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풍력 관련해서는 CS 쪽하고 이쪽은 그래도 조금 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3일째 응급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번에 10%씩 빠지는 게 아니고 한 3일 정도 은봉이 나오면서 조금 더 그렇죠? 그쪽에 비해서는 덜 빠지는 게 특징.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핵심 요점. 변곡점에서 이제 지수가 반등을 줄 수도 있는 어느 정도 지수 때까지는 빠졌다. 그러나 300이라는 지수가 강력한 지지의 역할이다라고 하기에는 다소간에 부족함은 있다.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낙폭화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을 때 지금처럼 그동안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특징에서 그런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시장님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정확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 어떻게 보면 어렵더라고요. 어떤 것을 좀 봐야 되는 건지 오후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상에 현금이 없는 분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오후장 전략에서 말하려고 오늘 움직임이 좋은 체외 진단 키트를 일단 뺐어요. 여러분. 그래서 좌우당 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 종합이 우리나라가 많이 밀린 거. 그 밀린 것이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약세에 기인하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술적인 흐름을 강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은 현금이 있는 분들은 좋아요. 여러분. 자리가 오긴 왔습니다. 다만 자리는 왔지만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온 뒤에 추세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가 포커스를 계속해서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수급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했던 거 최근에 다시 이번 주에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종목 얘기나 기술적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텐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 특징의 최후 진단 키트가 강세였었는데 제가 뺐는데 후장 전략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틈새장 틈새장 같은 얘기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을 많이 해드리는데 제약주의 특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헬릭스미스 같은 이런 제약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2주식은 특징주입니다. 바닥을 다져놓은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져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사 같은 게 나오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손이 안 나갔죠, 여러분. 이쪽 섹터 자체에. 지금 보면 오늘장 수젠텍,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또 뭐죠,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는 바디텍레드, 그다음에 시젠 이런 최후 진단 키트를 보면 정말 많이 빠졌죠. 이들이 만약에 조금 더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 이게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한 진단 키트 개발 관련한 뉴스로 움직이는데 과거에 코로나 때도 한 번 최후 진단 키트들 움직인 거 여러분들 보셨죠. 이 원숭이 두창이 WTO에서 계속 이슈화하고 그러면 매수세는 몰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움직일 때는 정배열권에서 치고 갔던 거고 과거에는 정배열에서 치고 간 거고 지금은 역배열에서 갈만한 게 없으니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과거처럼 큰 기대감은 안 가져도 어쨌든 좌우당 간 틈새장은 형성한다. 그래서 최후 진단 키트 같은 것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노려볼 만하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지수 선물은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되죠. 310자리를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310자리를,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면 종합이 310쪽을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정통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반등을 주면서 전기차는 내가 봤을 때는 세게 못 갈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화학주든 아니면 철강주든 아니면 반도체 섹터든 이런 섹터들이 같이 움직여주면서 항생하고 중국이 급락하지 않고 나스닥도 1만천을 유지해주고 이런 정도의 어떤 것만 받쳐져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잘 날 겁니다. 대표적으로 특징조 하나만 또 말씀드려볼게요. 현대건설기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으로 거래가 들어오면 4만 7천 원, 5만 원 보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딱 고점일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이런 주식은 지금 보면 대부분 보면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 언저리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아까 OCI처럼 한 번 더 올라가서 파동이 목표치를 어느 정도 준 주식들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특징주입니다. 프리엠스 같은 주식은 같은 그쪽 섹터에 속해도 쭉 늘어져 있었죠. 이렇게 쭉 늘어져 있었던 주식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만 들어와도 한 1, 20%는 잘 움직이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하나 더. HK, 이노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원숭이 그 저기 할 때 한 번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또 살짝 낚시꼬리로 돌리고 있죠. 문제는 심리가 꺾여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게 단점이에요. 이런 주식 전조점 깨지면 손절하겠다라고 보고 괜찮아요, 여러분. 거래량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다시 아까 에너지 쪽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OCI는 자동적으로 1, 2, 3, 4, 5, 8로 갖고 고점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고점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일에서 60일 사이에 두고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 또 하방을 주고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치고 갈 때 이 고점을 넘어야 돼요. 이 고점을 못 넘으면 늘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각은 급하니까. 그다음에 한화 솔루션이죠. 한화 솔루션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고점을 못 넘고 고점 언저리로 갈 때 거래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60일 선으로 훅 하고 밀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논호의 강조들이지만 이런 종목이 하루 이틀 추가 조종을 받으면 저점 매수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5만 9,500원이에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5만 9,500원을 탈환하느냐를 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양호하다면 IT 섹터가 분명히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그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종합은 옥신각신하면서 해외 시장의 흐름에 따라 300을 한 번 깰 수도 있고 저는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게 기술적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등이 이어진다. 그러면 310 정도, 310에서 312 부근 정도 그 정도까지는 지수 반등을 보면서 대응이 안 됐던 분들이 좀 대응을 하는. 그다음에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으면서 반등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그쪽 섹터가 좋은 쪽을 2박 3일 정도 노리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루 이틀 정도 밀리면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쪽을 노리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원순이 두창 관련해서 체외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잡히니까 짧게 보고 대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고 쉽습니다. 네, 선물부터 IT 섹터 그리고 에너지 체외 진단,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요. 관련된 기술적인 전략들 알려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이종북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북 전문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